야 빨리 옷들 벗고 연습 준비해 선생님이 체육대회 준비하라고 이것저것 귀찮게 시킬 것 같은데 아나 귀찮아 죽겠네 진짜 걱정하지마 선생님 못 올거야 왜요? 선생님하고 같이 미용실 갔는데 빠마를 4시간 하더라고 짜증나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의자 훔쳐다가 갖다 버렸지 미용실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설렁 어떻게 해서 오겠지 어? 어테이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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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없이 떼어 왔어 떼어 왔어 오친 아우 좋아 체육복 입고 할거 아니에요 와우 체육복 입고 할거 아니에요 체육복 입고 뛰어 뛰어 야 너희 안달리고 뭐할거야 저희 그럼 개주하겠습니다 개주 개주랑 똑같이 달리는데 이게 있잖아 꺼내봐 이거 꺼내봐 이거 있잖아 1번 주장 출발 출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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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자 마지막 꼬링 지점으로 들어온다 성형수기 세리머니 마주하면서 들어온다 아아 성형수기 들어온다 들어야지 1등 들어와 오우 이슈요 이슈요 발리기도 못하고 너희 나가서 뭐할건데 아이 솔직히 발레붙고 뛰어다니는건 무리죠 그래 그쵸 무리지 그럼 뭐할건데 너희가 할줄하는게 도대체 뭐있냐 뭐있어 잠시만요 선생님 비켜봐 선생님 이거 찾지마세요 망가지면 책임지실거에요 뭐 이것들이 지금 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것들이 선생님한테 되더라 아니 선생님한테 의자가 소중하듯이 저희한테는 이 바가 소중하듯이 야 야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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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어 어 어 어 텐션 빨리 일어나서 연습준비하세요 연습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야 야 야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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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됐어 OW 엇 Depending 형님 뭐 어떻게 하실래요? 자 응원답게 응원 도구를 사용해서 응원 도구 아름답고 우아하게 5,6,7,8 1,&2,&3,&4 1,&2,&3,&4 1,&2,&3,&4 세기춤 힘을 막 써 힘을 막 써 어텐션 다음 동작 준비 자 동네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준비 피날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7,8 1,&2,&3,&4,& 1,&2,&3,&4,& 1,&2,&3,&4,& 1,&2,&3,&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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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악 아악 for an 아름다운 예실입니다 여유